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성도라도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성도라도 이기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가 가난족 속의 문화로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서 가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38장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비록 유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버지 아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여파로 그런 역량력들이 지금 자녀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조건 부모 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 특히 이제 그 0세부터 5세까지의 바른 성경 교육과 가치관 교육 사실 바른 성경 교육이라는 거는 그 0세부터 5세까지는 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점차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독립적인 존재가 돼서 살아가게 될 때 저들의 삶이 이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기춘 그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중요한 그 교육 타이밍에 말했던 것처럼 영세부터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스스로 그냥 이긴 적인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살았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37장에서 그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야곱의 삶이 결국 후대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걸 말해주고자 31장에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일단 확고하게 전달됐다고 볼 수 있죠. 야곱에게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베데렐 올라갈 때부터 다시 돌아오기 그 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그를 만나고 불러주셨죠. 그런데 이제 야곱으로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이 확고하게 흘러가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가야 되는 그 삶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흐트러짐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 속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말씀의 가치 기준이 없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남 누벤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짓을 하게 되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그 세상도 꺼려하는 복수국에 휘말려버렸고 시몬 같은 경우는 가난 여자하고도 결혼을 했거든요.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가난한 족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들과 연합하고 함께 사는 사실상 이미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걸 보면 야곱의 삶의 초기 모습이 어떤 영향력을 맺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죠. 자녀들이 교육한 대로 성장하지는 않아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5세가 되기까지 부모들에게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새 생명을 키워가면서 시행착오도 많고 거기에다가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경제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좀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기를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성경적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하고 품고 하는 이런 마무리를 잘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잘했으면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말은 하지 못해도 보며 배웠을 건데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말씀의 가치로 젖어들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야곱의 삶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이제 부모가 이미 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아직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영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쨌든 가난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유다가 그 가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 누구였냐면 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 그게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의 칼을 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손꼽을 만큼 적은데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죽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아마 유다의 첫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다는 걸 볼 때 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유다가 그 가난에 속해 버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교육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여겼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고 청소년 때 당연히 좀 많은 방황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가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소홀했던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의 아내 다말 엘과 결혼했던 그 이방여자 다말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또 그런 걸 보면 유다가 교육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죠. 하긴 했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못했거나 아무튼 뭔가 비어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정신을 팔고 산다고 해도 보통 그렇거든요. 자녀가 결혼할 때나 중요한 시기의 부모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의 부부들, 자녀들에게 항상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교육하려고 하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바른 이 가정의 중요성과 그 역할들을 분명히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비록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지만 그 아들이 당연히 유다 같은 경우도 가난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당연히 부모였던 야곱이 참석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신을 섬기는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가족이 믿고 있는 믿음의 전통과 그런 이야기들을 그 무엇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동행의 길을 분명히 말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유다도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아마 자기 아들 엘이 결혼할 때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 가족이 어떤 믿음의 길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식을 나름대로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다의 아내 가난한 사람 그 수아 같은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인 수아라는 그 아내도 분명히 야고우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것인데 받았을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살아오던 가난한 전통과 문화의 가치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던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에리나 오난 셀라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과 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교육하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유다는 자기 족속의 전통과 믿음을 자녀들에게나 또는 저들의 아내에게 전했을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장남 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받을 만큼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고 가난화되어 그러니까 심판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의 장남 엘과 또 그와 결혼했던 며느리 다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오히려 엘은 더 많이 받았을 것인데 결국 자신들의 결단에 따라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주 말했듯이 보금과 진리는 똑같이 전파되고 교육돼도 그 말씀을 배우는 각 사람 스스로의 결심과 선택에 따라 보금을 듣고 스스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 그 인생의 앞길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애서와 야곱 같은 경우도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전혀 다른 길을 걸었듯이 유다의 처다들 엘과 그의 아내 다말 같은 경우도 부부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다말이라는 여자가 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붙들은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 엘, 유다의 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부르는 그런 가난의 삶을 그 완전히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죠. 딱 이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장소에 있어도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차 다른 길로 완전히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엘은 어쩌면 애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도 그가 삶의 방향을 가난, 세상으로 향할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됐고 다말은 그 심판받을 땅 가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왔는데 그 삶의 방향을 시부모의 가정에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향할 때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다의 첫 아들은 그렇게 죽고 이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자가 형수를 책임지게 되죠. 창세기 38장 8절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너의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규례를 보통 수험법, 계대결혼법, 형사, 수치법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오늘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법률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비슷한 법령들이 나와요. 성경적인 예로는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 그게 기록되어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같은 경우 보면 분명하게 이런 걸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룻기 시대 몇 대 조상쯤 올라가면 보아스와 루시라는 사람이 또 이런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따라감으로 발명하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수험법의 목적은 인간적인 입장,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홀로 된 여자가 만약에 다른 쪽 속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녀에게 속한 그 모든 재산들 이 족속 안에 있었던 재산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집 안에서나 같은 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또한 여자라는 존재가 아무리 남자가 노력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여자가 함께 해야 낳을 수 있잖아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어떻게 보면 자산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여자가 연약하고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족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로서 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수험법의 목적은 뭘까요?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책임져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법을 세운 거죠. 오늘날처럼 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그 약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그냥 짐승의 세계에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좀 그 당시 정서적으로도 껄꾸러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정서상 이게 뭐 내가 형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참고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계대결혼법에 대한 의무를 감당할 그 동생이 거부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법을 의무적으로 행하라 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행하기보다는 책임져라라는 의도가 강한 건데 그 책임을 거절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규례의 목적이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니까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돌아선 것과 같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멀쩡한 사지 두고 병역을 기피하는 그렇게 많은 세상에 드러나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이거 참 웃긴 거죠. 이런 입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의 경우 자기 형의 형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렵다거나 또는 다른 아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난의 경우는 완전히 자기의 욕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38.9절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그러니까 이 오난은 자기 욕심에 의해 행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씨로 낳은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장남의 자녀가 되고 장남의 자녀니까 장남의 상속권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는 척하면서 매번 형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도 욕심껏 즐기고 매번 씨를 주지 않는 그런 극단적 이기성을 보인 건데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를 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회를 원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나 오난은 전혀 이 약자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고 의식이 없었고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에 가득 찬 인생을 산 거죠. 또 오늘날도 자기의 것을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볼 때 하나님이 똑같은 눈으로 보시지 않을까 오난을 보는 눈으로 그럴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난의 숨은 죄악을 보시듯이 각 사람의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삶을 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곱이나 이 오난처럼 자기 생각 위주의 욕심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아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돕고 세워주는 그런 그늘진 구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으나 적어도 내 한 다리 건너서는 내가 한 사람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로부터 유래된 이 오난이즘, 질외사정, 숨자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의 정황상 형의 자녀를 잇는 후사를 낳았을 때 자기에게 올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이기적인 탐심으로 형수와의 결혼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체적 만족은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보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어떤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뿌리가 욕심일 때 그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곱이나 오난처럼 자기 만족과 욕심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를 따라 비록 내가 손해보고 오해를 받고 또 불편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거 있는지 아니면 오난의 경우처럼 항상 내 주머니를 챙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항상 내 삶에 우선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사회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사회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가치로 가지고 가치로 바르게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난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산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른받아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그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죠.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서 함께해 주신 약속과 사명에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물과 기름처럼 존재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적당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어우르고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민노라면서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자체를 거부하고 요즘 소위 가난 교인이라고 해서 안 나가 교회 교회 안 나가 이런 교인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런 교인들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이유를 들이댄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변명과 교회와 교인을 비판하면서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온안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사회가 발달해서 어느 정도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한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됐다고 해도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희생하며 만들어놓은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거지 결국 혼자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는 못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어느 곳이 됐든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이면 당연히 서로 부딪히고 깎여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난 돌이 점점 자갈돌처럼 둥그럽게 깎여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돌담을 쌓을 때도 그게 깎여져서 서로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 날카로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함께 살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날카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부딪히고 깎이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먼저 깎이고 또 서로 같이 깎이지 않으면 서로의 성격 차이로 갈라선다고 하면서 가정이 파괴될 거고 자기의 취향대로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결국 끝까지 상대에게 핑계를 돌리면서 가난한 성도가 성도도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이 돼서 영원한 영적인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 그러니까 가정, 직장 모든 관계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 먼저 좀 깎여가고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좀 서로 먼저 깎여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서로 함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우며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너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오난처럼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거나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서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부지런히 배우고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넘어 우리의 세대를 흘러 넘쳐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심이 온 세상 끝까지 넘쳐가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 곳곳에서 정말 그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